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년 사회가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탕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침 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드디어 챕터 7번째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차례가 되었네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선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내서 공부하도록 하죠 첫번째는 성리학의 변화입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가로지르는 500년을 가로지르는 사상적, 학문적 기반이 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조선 후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절대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는 등 점점 교조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는 세력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성리학이 전부는 아니다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도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은 성리학의 상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교조화와 상대화라고 나와있죠 두번째 성리학의 교조화는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함으로써 학문적 기반을 공고화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노론이 있습니다 두번째 성리학의 상대화로써 육경 그리고 제자백과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인이자 소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번째 호략 논쟁이 있구요 세번째 양명학이 있는데 이것들은 교조화와 상대화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리학을 교조화시키고자 했던 노론 입장에서 호략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호략 논쟁이라는 것은 호론과 낭론이 나누어져서 어떤 사상적인 대립을 하는 것인데요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호론은 충청도 지방의 노론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낭론은 서울 그리고 경기 지방의 노론이라고 했습니다 호론들은요 충청도 지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반대로 낭론은 서울 지방의 노론이었기 때문에 청문물 그리고 서양문물을 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보적이고 깬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인물성 동의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들 호론 입장은요 인물성 이론입니다 이론 할 때 이 입자는 다를 입자를 씁니다 다를 입자를 써서 인간과 물건은 다르다 즉 모든 것에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나는 양방이다 너희 산민 노비와 같을 수 없다 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낭론은 인물성 동놈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동 같을 동자죠 그래서 인간과 물건은 같다 확대해석하면 양반과 산민은 다르지 않다 똑같이 차별성을 없애야 된다 또는 중국 명나라와 오랑캐가 세운 청나라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발단된 학문과 물건 사상은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더 진보적이고 어떤 개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죠 이렇게 성리학 내부에서도 사상이 갈라져서 갈등을 빚고 있던 방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리학 자체를 떠나서 생각을 넓혀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리학을 떠나서 양명학을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양명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교조화 그리고 형식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론이 아닌 실천성을 강조했고요 17세기 후반 소론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학은 어떤 학파에 의해서 발달이 되냐면요 강화학파에 의해서 발달이 되어집니다 강화학파는 소론이었던 정재두가 세운 학파입니다 2번은 이 정도로 하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서 사상체계를 보면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양지입니다 양지라는 말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치 할 때 이 이치라는 것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 마음은 무조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따른다면 언제나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중시했던 단어는 바로 양지입니다 그리고 지행합일이라고 해서 아는 것과 실천은 같아야 한다 라는 것도 중시했고요 또 치양지라고 해서 양지를 따라야 한다 라는 말도 이들이 했습니다 격물치지, 심증미, 친민설도 모두 다 눈에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도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리학의 교조화와 상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죠 1번 고급식구의 27번 문제입니다 밑줄 글은 이 학문에 대한 서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학문은 인의를 해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심증리라는 말을 만들어낸 천하의 이는 내 마음속에 있지 밖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마음을 보존하여 기르는 데 있을 뿐 사물에서 이를 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 이 학문은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양명학이죠 심증리에서 힌트가 하나 있고요 마음을 보존한다에서 힌트가 두 번 있습니다 이 책은 퇴계집이라고 하는 이황이 쓴 글인데 이황은 엄청난 성리학자였죠 그래서 양명학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양명학임을 우리는 알았으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사단칠전 논쟁을 통해 신성문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이것은 틀립니다 사단칠전 논쟁은 성리학에서 나온 논쟁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니은, 청에서 전해진 고증학과 서양과학의 영향으로 발달하였다 이것은 실학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립니다 기긋, 성문의 사상을 계승한 소론계열의 일부 학자가 받아들였다 맞습니다 바로 정제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리을, 주자학의 교조화를 비판하면서 지행합의를 실천을 한 저였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이번에 우리는 실학의 발달과 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의 내용은 아주 많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관련된 내용만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학의 발달 과정이 있는데 이 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의 등장 배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의 분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실학의 관심 분야는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중농학파는 당연히 농업을 중시했던 학파겠고요 중상학파는 당연히 상업을 중시했던 학파겠죠 실학의 의미와 한계는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와는 5번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의 비교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중농주의는 남인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고요 중상주의는 노론이 실시를 했습니다 당시 실학이 발달된 시기는 18세기로써 영정조 시대예요 영정조 시대에는 노론이 득세를 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정계에서 탈락했던 즉 배제되었던 남인은 농촌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을 중시했겠죠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농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노론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울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공업이 발달했고 청나라에서 사상과 학문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업을 중시했던 파입니다 이렇게 노론과 남인을 중상중농과 연결하실 수 있겠죠 먼저 농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남인들은 자영농을 육성하고 지주제를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토지를 잃고 소장농으로 전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남인들은 지주제를 부정하고 자영농들을 육성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 분배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상주의들은요 지주제는 어쩔 수 없다 인정을 해주자 다만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농기구, 농업방식을 변형시켜서 농업 자체를 살려보자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확실히 중농주의는 실현 가능성은 떨어졌겠죠 네 이제 경제개혁 마지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혁에 대해서 중농학파들은 상공업 발달 그리고 화폐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상인의 독점적 영업권을 폐지하기를 권했고 금검절약, 생산강조,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학파였습니다 이에 반해 중상주의는요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화폐경제를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강조하고 생산을 강조하고 대외통상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중농주의와 중상주의를 비교하실 수 있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섯 번째 용업중심의 개혁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형원입니다 유형원 하면 반개수록을 쓴 저자인데요 반개수록에는 어떤 토지개혁 주장이 나오냐면 바로 균전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균자는 균등하다 할 때 균자인데요 토지를 모든 농민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상민에게는 일반 농민들에게는 하나씩만 나누어 주자 하지만 그 지위가 높은 양반들에게는 두 개씩 나누어 주자 라는 의미였어요 균등하게 배분은 해주되 그 사람들 산후공상이라는 그 지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리 분배를 해주자 라는 의미였습니다 텍스트 보겠습니다 균전론을 보면은 토지를 규구 규유화 한 다음에 분배를 해주자 하지만 분배해주는 데에는 산후공상에 찬응이 있게 해주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형원에 있어서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여러 저설을 남겼는데 그 저설을 모두 모아서 선고사설이라고 합니다 선고사설 중요합니다 선고사설에서는요 조선과 중국 문화를 소개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고사설이라는 여러 모음집 안에 곽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곽우록이라는 책에서는 토지 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개혁안은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만큼의 토지 중에 어느 일정량을 영업점이라고 하자 좀 확대해드릴게요 네 일정량의 토지를 영업점이라고 하자 이 영업점은 팔지 못하게 하자 그러므로서 농민들이 몰락하는 것을 막자 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만큼의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하자 라는 게 바로 이익의 한전론입니다 그러면 육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조라는 것은 여섯 개의 존먹는 것들이라는 것인데 양반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사치, 미신, 미신순배 뭐 이런 것들이 여섯 개의 존먹는 것들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소농보호입니다 폐전론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익이라는 사람은 중농학파로서 화폐가 많이 유통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화폐, 즉 동전을 폐지해버리자 라고 하는 폐전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약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약용이라는 분인은 아주아주 여러 번의 책을 쓰죠 총 500여 번의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 책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바로 여유당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외통, 아방강역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실학을 집대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개혁사상도 있고요 우리가 기혜론에서는 거중기 그리고 배달이 설치를 주장합니다 여기다가 밑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중기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쉽게 수원섬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달이를 만들어서 수원행차를 하는데 유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배들을 연결을 해서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네, 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 탄론, 전론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론 그리고 탄론입니다 전론도 중요합니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에서는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왕의 권력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기다가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왕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주는 존재이다 라는 말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정말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탄론에서는 천자는 천명이 대행자이다 그리고 천명은 민심에서 나온다 즉 원론과 탄론은 같은 의미를 지닌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론에서는 여전재라는 토지개혁 사상을 주장합니다 역시나 또 토지개혁이 여기서 보아야겠죠 정약용은 여전재를 주장을 하는데 여전재라는 것은 이만큼의 토지를 너희 마을에 주겠다 너희 마을이 공동 소유를 하고 공동 경작을 해라 라고 한 거였어요 공동 경작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공산주의적인 색깔이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30포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이 노동한 만큼만 생산물을 분배해 주겠다 노동한 만큼 생산물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어떤 아주 혁신적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경세요표라고 한 책에서는 정전론이라고 하는 토지개혁 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홉 개의 가구가 하는데 각각의 집마다 하나의 토지씩을 가집니다 아니겠네요 여덟집이겠네요 여덟집이 가지는데 이 가운데 있는 땅은 공동으로 경작해라 그래서 이거를 세금으로 납부해라 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지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일곱번째 상공업 중심의 개혁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원이라는 분은 우서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차별을 없애자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닌 직업이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구요 두번째 홍대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 아닌 두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경륜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사회개혁을 보겠습니다 선비의 생산에 참여를 봉려합니다 선비 한마디로 양반들도 생산에 참여하라 그래야 농업생산이 훨씬 더 발달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양반을 질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 의상문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양의 과학사상을 소개했구요 지구가 일일 일주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는 자전서를 설명을 합니다 확실히 서양의 책들을 많이 읽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발달된 그런 사상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무한론을 말합니다 세상의 전부는 지구가 아니야 이것 외에도 여러 행성들이 있고 꼭 그곳에는 외계인이 살거야 라는 말을 여기서 한다고 하십니다 네 주해수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학의 최적법 삼각법 등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홍대호는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세번째 박지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은 여기 열하일기가 있네요 열하일기라는 것은 청나라 열하라는 곳을 구경하고 오면서 쓴 하나의 일기 형식의 기행문입니다 여기에는 수레와 선박의 이용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요 청나라의 발달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들여와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은 기행문이었어요 관원서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전론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이익도 한전론을 주장했었죠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박지원은 최대의 토지를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익이 최소의 양을 정했던 데에 반해 박지원께서는 최대의 양을 정했다는 점 꼭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이제 네번째 박재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가도 별표를 두 개 칠게요 박재가가 쓴 책은 북학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수레나 선박을 이용하자 그리고 벽돌에 이용하자 라고 했네요 힌트가 된다고 하면 벽돌입니다 그리고 우물물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라고 헷갈려 하실 텐데 이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물은 파도 파도 또 나온다 하지만 우물은 쓰지 않고 아껴만 두면 썩기 마련이다 즉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써도 써도 우물물은 계속 나온다 즉 소비를 강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여덟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부시학파입니다 서유부는요 임원경제지 의상경제책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농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농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글들이었습니다 최한기 역시 변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 역시 여러 저설을 남겼는데 그 저설을 모아서 명람루 총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재관, 강관론 등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지구 전요입니다 여기서도 지동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휴 실학은 정말 봐야 될 것도 많고 책들도 많습니다 각각의 학자들이 어떤 사상을 주장했는지 연결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6회 3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9만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어쩌고 저쩌고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구 자전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은 바로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에 대해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지 답사를 기초로 하여 실측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분은 김정호 선생이죠 대동여 지도를 만든 틀립니다 2번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세종대왕입니다 3번 서양인이 저술한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 누구시죠? 정약용 선생이십니다 4번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확대시켜 한반도 중심의 사관을 극복하였다 이분은 유득공 선생님입니다 유득공 선생님은 발해고를 저술해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각성을 시켜주었죠 5번 임하경륜을 저술하여 양반들도 생산활동에 종사할 것을 역사하였다 이게 맞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2번 고급 시일의 23번 문제입니다 가하나를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마다 여장을 두며 물은 1녀의 인민이 공동으로 강작하도록 한다 여에서 일단은 힌트입니다 여민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이때 국화의 바칠세 그리고 여장의 봉급을 제하고 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 일수에 따라 분배한다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여전제, 여전론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정약용입니다 나는 읽어보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터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이거 누가 쓴 거죠? 바로 박재가가 쓰는 박재가 선생님이 쓰신 우물에 관련된 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박재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가, 일종의 공동농장제도이다 맞죠? 가,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합의에 의해 나온다고 하였다 맞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원론 그리고 탐론과 관련된 글이었죠 3번 나,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박재가 선생부터 시작해서 값신 개혁까지 쫙 이 개화사상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4. 나 혼천을 제작하고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지전설은 홍대용 선생님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5. 가나, 기술의 혁신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맞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 조선 후기 그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 문화의 발달이네요 서민 문화는 왜 발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냐면 당시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량이 증대해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으로 서당에 갑니다 서당에서 교육을 받고는 사회적, 의식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농민들은 서민 문화, 자기들만의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한 것이죠 특징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양반들의 위성적인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발전해 보겠습니다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회화, 뭐 이런 것들 음악과 무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판소리입니다 서민 문화의 중심이 이루었다 그리고 춘향과 심청과 흥부각, 벽벽각 이런 것들이 있었다 중요한 점은 판소리는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 선정이 되었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효 선생님에 의해서 판소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는 것 역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탈로리, 선대노리도 있었구나 세 번째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반들이 한자로서 글을 썼다면 서민들은 이에 반해 한글로서 소설을 쓰게 되는 겁니다 허균의 홍길봉전, 춘향전, 토끼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이 쓰여졌다고 하네요 사설 시조 역시 쓰여졌으니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어떤 시조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문학, 한자로 쓰여진 한문입니다 당연히 누구에 의해 쓰여졌겠나요? 양반에 의해서 쓰여졌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반들 역시 당시의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했으며 양반들의 세태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것이 여기서 키입니다 정약용 선생 양반이십니다 삼정의 논란을 폭로하는 한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박지원 선생 역시 엄청난 양반이십니다 하지만 양반전, 호질, 허생전, 미농전 등 양반의 사회 부조리한 모습들을 꼬집는 글들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체반전, 조선 후기인 건축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폐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세기에는요 진경산수화가 발달을 했다고 해요 우리 조선 전기 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것은 조선 자체에서 발달의 어떤 절정기를 이룬 그런 그림 화법입니다 이것은 신윤복 선생님께서 시작을 하여서 김홍도 선생님 때 엄청 절정기에 이르렀던 그런 화풍입니다 또 니은을 보면 풍속화가 유행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전경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을 생독함이 있게 표현을 했다고 하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조영석,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강세황 등이 있다고 하네요 그림들을 보면 확실히 일상 생활적인 모습을 그렸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민화와 서예가 있습니다 민화라고 한다면? 아니 서양화법부터 보겠습니다 서양화법에 영향을 받아서 원근법 그리고 명안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민화를 보면 민중들이 미적 감각을 표현한 거고요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즉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서예 역시 발달을 했고요 네,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급 7회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예술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이라고 했네요 비 맞은 제비 같이 갈짓자 비틀걸음 정황 없이 들어가서 제 방으로 들어가며 향단 발 걷고 문 닫혀라 참상편시 춤몽중에 꿈이나 이루어 가시는 도련님을 몽중에나 상봉하지 생시에는 볼 수 없구나 방 가운데 주저앉아 아이고 어찌리 도련님을 만나기를 꿈속에서 만났는가 이별이 꿈인가나 꿈이 거듭 깨워주고 생시 거듭님을 보세요 무엇일까요? 바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중에서도 춘향가죠 도련님, 도련님 하는게 춘향가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기 볼게요 ㄱ, 지방에 따라 동평제, 서평제, 중고제로 나누어진다 이거 맞습니다 서평제 이런거 많이 들어보셨죠? ㄴ, 옥계시사, 서원시사를 중심으로 성행하였다 시사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는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 또는 중인들에 의해서 행해졌죠 ㄴ은 틀립니다 ㄷ, 신재효가 12마당을 6마당으로 정리하였다 맞습니다 신재효 선생님은 판소리를 정리하신 분입니다 ㄹ, 무당의 굿음악인 신화위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판소리가 아닌 향악과 관련된 말입니다 틀립니다 ㅁ, 유네스코 인류구선민 문화 무형무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ㄱ, ㄷ, 미음 3번이 되겠네요 이제 2번 고급 13의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발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모듬은? 이라고 했네요 학습 주제 고전소설에 반영된 시대상 파악하기 1모듬은 흥부전에 대해서 했네요 흥부전에 보면 장자상속제의 단면? 맞습니다 아버지가 큰형인 장자였던 놀부에게 전부 다 주고 둘째였던 흥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죠 그래서 장자상속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쓰여졌던 어떤 소설들에 대해 보는 겁니다 춘향전을 보겠습니다 수령의 부패와 타막 볼 수 있었죠 춘향, 춘향이에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나의 수발을 들라 이러던가요? 맞습니다 삼모듬 허생전 상업이 발달한 조선 후기 경제상황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 상업이 엄청 발달하죠 이 허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물을 사들여서 물을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맞습니다 4번 홍길동장 서어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사회 모습 맞습니다 5번 박시장 외란 중 적군을 물리치는 부녀자의 활약? 아닙니다 박시장은 병자 호란을 그 배경으로 해요 호란 그래서 이 오랑캐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복수하는 여자, 부녀자의 모습을 그린 걸로써 좀 호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7번째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Dan 그리고